엠리야라 뭐지? 다 먹었나보네 잘 먹었나보네 잘 먹었나보네 잘 먹었나보네 잘 먹었나보네 잘 먹었나보네 지금 얘가 들어있는 오이 먹었고 여기서 놀기 데롱아 운동하고 씻었어? 왈도 올까? 데롱아 제롱아 너 똥냄새 대박이다 똥도 엄청 맛있었어 아니요 요즘은 그냥 계속 저라던데 우리 옛날엔 빨라 미트러진거 봐 백제롱 똥냄새 장난 아니다 응 백제롱 똥냄새 장난 아니다 귀여워 엄마 똥도 엄청 맛있었어 일곱 똥 있었어 응 아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